국제관계가 더 애고가 애고들의 집합체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리피해가 주죠.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우리가 유엔을 부르짖고 하는 것은 다 인도와 정의 이런 걸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 국제관계는 더 호리피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거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관계는 그걸로만 굴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만 안 내리시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걸로 재미보면 나중에 토해낼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인과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똑같이 이용당할 때가 오거든요. 과거에도 이용당했고 6.25 때 다 일본이 일어서고 다 그래요. 우리가 또 베트남 가서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이렇게 서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심적으로만 판단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맞고요. 그런데 양심을 또 그렇다고 놓으면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곳이죠. 지랄 같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양심을 구현할 거냐를 또 연구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철저히 현실에 기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애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오묘해요. 한 개인하고 또 달라요. 국가는. 왜냐하면 양심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국민들을 살려야 되지 않나. 이게 가족만 돼도 그래요. 밖에서는 도둑질했는데 안으로는 내 새끼들을 살리려고. 이게 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라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마음까지 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면 내가 악을 짓고 우리 국민들은 덕을 보게 하겠다. 또 이런 발상까지 가능해지는 영역이에요. 정치라는 게. 오묘하죠. 그런데 오묘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현실을 절대 부정하고 양심적으로 결론내서 더 망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심만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건 맞고요. 냉정하게 봐야 된다. 하지만 그 냉정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우리 생존을 도모하되 어차피 모든 나라가 각자 자기 생존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짓밟았다고 서로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양심과 정의를 걸고 비난하더라도 지들 또 기회만 대면 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마음이 약간 가벼워지는 게 있죠. 니네도 어차피 똑같이 그럴 거잖아요. 이 게임 자체가 그런 누리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양심을 구현할 거냐는 또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현실은 철저히 존중하되. 그 안에서도 계속 양심적인 수를 두면요. 거기서 오는 또 외교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또 얻는 게 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생존을 해야 양심을 하잖아요. 국가가 전립을 해야. 우리나라는 양심을 못하는 나라니까 망해도 좋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럼 다른 나라는 양심 하나야. 이게 서로 이런 조건으로 판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 제압은 해야 되고 우리 생존은 도모해야 되고 하는 또 그런 명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욕심도 단순히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국애족 그러는데 애국애족도 사실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큰 나를 생각하니까 양심인데 또 국가 간에 보면 애국애족. 우리나라만 애국애족 하겠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겠다고 하면 욕심이 돼요. 이게 중첩돼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우리 개인을 확대해서 봤을 때 나도 일단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양심적인 영역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단순 애고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살리겠다는 게 양심도 돼요. 한 개인 입장에서는 양심이죠. 한 세포가 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러면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되게 욕심인데 또 양심도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희생한다고 하면 남을 위해 날 죽인 거니까 또 양심적인데 몸 내 새끼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또 욕심. 그래서 그걸 보통 근거로 해가지고요. 과학자들이요. 학자들이 이타성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더라도 사실 거기에는 이기성이 베이스다. 결국 내 유전자 남기려는 거고 내 새끼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100% 이타적이라는 건 없다. 이런 근거로 그런 걸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없다. 다 섞여 있다. 다 섞여 있다라고 전제하시고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양심을 구현하느냐가 그게 이제 역량인데 일반적인 국가들한테 우리가 기대하기도 힘들고 우리도 하기 힘들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될 전제죠. 다만 그 안에서 양심을 구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인들한테 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좋겠다. 국가 운영의 모델. 저는요. 앞으로 인류가 더 발전하면요. 국가도 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국가 개념 자체가. 그럼 더 큰 나가 돼버려요. 그러면 또 달라지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사람이 조금만 모여도 그 안에서 양심이 있어야 경영이 되고 국가 간에도 결국은 양심과 정의를 거짓으로라도 외쳐야 국제질서가 유지되잖아요. 그 안에서 또 막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겠지만 그런 현실은 존중하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인간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나부터 해가지고 대학이 수신해서 나가서 평천하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평천하라는 결국 세계평화인데 지금으로 치면 세계평화까지 결국은 우리 양심을 또 외치고 있으니까 내 양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제평화도 같이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는 주제다. 그건 좀 품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국가가 사라질 때도 올 거고 결국 그 안에서는 또 양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건 최악이죠. 단순히 양심 들먹이다가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든가 나라를 위태롭게 몰고 간다. 이거는 또 이제 욕먹겠죠. 그러니까 어설픈 양심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유학자들도 예전부터 다 강조하는 송양지인이라고요. 송양이라는 사람의 인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적들이 물 건널 때 죽여야 되는데 아니 물 건너는데 죽이면 그거 너무 인도적으로 그렇지 않냐. 다 건너오길 기다렸다 죽이자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망친 그런 송양의 인이라는 게 있어요. 송양지인이라고 사자성화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건 경계였어요. 누구나. 동양에서도. 그런 식 어설픈 전쟁 상황에서 어설픈 인도주의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허점을 보이면 내가 죽는 건요. 결국은 우리 백성들이 죽는 거죠. 나는 무조건 나를 희생해서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저쪽을 제압해야 돼. 이런 명분이 드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욕심만도 아닌 거예요. 이게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또. 그러니까 이게 오묘한 영역이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래서 그 맹자 때만 해도 전국 시대잖아요. 전국이 각자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랑 똑같아요. 부국강병 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천하의 패자가 될 것만 연구하는데 맹자는 거기서 계속 양심만 주장하고 다니세요. 양심하는 자가 천하를 통일할 거다. 그런데 그래야 한다죠. 사실은. 그럴 거다가 아니라 맹자는 계속 왕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양쪽에 다 맹자가 불려간 거죠. 트럼프 바이든한테도 가고 시진핑한테도 가는데 누가 천하를 먹을 것 같소? 이걸 계속 맹자한테 물은 거죠. 미 중간에 누가 이길 것 같냐? 이런 얘기하면 맹자는 항상 뭐라고 했냐? 인을 하는 자가 천하를 통일할 거다. 사람 죽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거다. 온 백성이 그 사람만 기다린다. 평화를 이뤄줄 사람. 전쟁 종식시켜줄 사람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가 그것만 하면 너가 천하를 먹을 거다. 그런데 어차피 그 그릇에는 해당되는 안 된 얘기고요. 그 그릇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맹자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그 상황에서 해준 건데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자면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패자가 됩시다 할 때는 저희 학당의 의원은 홍인간 이념을 가지고 하자는 건데 이게 양심이거든요. 양심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방식의 국가 경영이나 국제 질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자는 차원이지 지금 곧장 우리가 양심하면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개인 간에도 지금 개인 간에도요. 우리가 양심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 어설픈 양심은 소시오패스의 답이 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를 국제 질서에 확대해보면 확대해서 적용해보면 맞겠죠. 우리가 어설픈 인도주의로 접근했다가는 난민 문제도요. 어설픈 인도주의로 접근한 나라들은 다 지금 피부가 피부잖아요. 어떻게 난민을 안 받았더니 이슬람 난민들이 다 그 안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파괴하고 자기들만의 질서를 강요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와서는 다들 난리 났죠. 유럽이 지금 중동 많이 받아들였다가 난민들 많이 받았다 지금 다 난리 났는데 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는 그거를 엇보다 니네가 과거에 그렇게 식민지하고 다니더니 엇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재밌죠. 엇보론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도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폐도적으로 굴러가는 역사 속에서도 인과를 봐야 되고 거기서 더 나은 방식의 양심적 방식은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닥 없이 연구할 필요가 있죠. 연구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 문제도 양심 한 스푼 얹으면 또 맛이 달라지죠. 욕심을 챙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양심 한 스푼 얹으면 어떨까. 약간 손해보더라도 양심 한 스푼 얹어놓은 게 크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게요. 지금 전문가들도 이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 이럴 때 대만 문제나 한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나라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약소 국가가 침략당할 때나 이럴 때 그러니까 과하게 안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 규탄하는 말 하나만 딱 한국이 던져줘도 다른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도 외교, 우리 다 신리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것도 결국은 뭐냐면 양심의 중요성이죠. 사람들은 욕심만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또 양심을 갈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적절하게 홍인간 국가라는 컨셉을 잡고 큰 도움 못 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영향력이 있는 나라니까 한국에서 끝없이 양심적인 발언을 인도적인 발언을 해가면서 이런 컨셉의 나라를 한번 해보자고 욕심꾼들을 설득해도 설득될 정도의 분명히 장기적인 이득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조금씩 움직여 보는 게 옳다. 그런데 양심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진짜로 양심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까지 하고 있다면 더 멋진 나라가 되겠죠. 저는 철저히 현실에 기반하자는 주의라 저도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만 저는 꼭 현실에만 거기서 끝내는 건 싫더라고요. 거기서 무조건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를 방법을 우린 찾아야 되지 않나. 특히 옛날 성인들이 지금 계시다면 성인들은 예수님 이하 모든 성인들은 다 여기서 인도주의적인 발언을 하실 건데 그것까지 어떻게 구현해내는 나라로 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가나 이런 컨셉으로 나라를 좀 끌고 가보는 게 홍의 인간 외치면서 한류도 그러면 더 힘을 얻고요. 이게 잘 연결시키면 분명히 이거 자체도 또 엄청난 국가적 이득이 될 겁니다. 저 나라는 참 그러니까 다 나중에 보면 다 힘들 때 한국을 쳐다보게 될 수 있어요. 한국이 한마디 안 해주나 이런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면 모르겠지만 큰 손에 안 보면서 되게 덕스러운 이미지 쌓아가는 것도 이것도 이게 브랜드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 브랜드 이걸 좀 양심 아는 사람이 해야 남들이 볼 때 가식적이지 않고 진짜 양심 좀 하네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도 감동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한국은 말 한마디에도 다르다. 이거를 하나 쌓아놓으면요. 앞으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선망이나 이미 한류가 지금 벌써 전세계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딱 양심 한 스푼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כ blog. 감사합니다 nada owitz 표정 의상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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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의상 의상